10년 후를 보면 성공한 건 맞습니다. 코인, 코인 비틀 코인 10년 전후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행운도 따르지만 적당히 투자를 주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죠? 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좀 그르네. 쓸데없이 바빴네.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감사하죠. 오늘의 콘텐츠 바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2년 얼마 넘지 않았습니다. 지난 9군때도 선생님의 예언이 모두 접종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떨리는데? 부담, 부담.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 지난 년도에 이어서 2022년 대한민국 9군 선생님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선 긴 시간 기다려주신 꽃님들과 유튜브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눈꽃이 또 열심히 연검을 떠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2022년도 2.2년의 9군을 눈꽃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자면 경제적인 부분이 제가 또 경제만신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는 잠깐 주춤 살얼음판 이제 살얼음판이라고 해서 약간 눈치 작전이 들어가면서 실거래 말로는 뭐 20억, 100억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거래 양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내년 22년도 하반기가 되면서 급등 급으로 이제 확 올라가죠. 더불어 이제 전원주택 이거는 이제 강남의 아파트와 경기도 일대의 신도시 일대의 추세를 얘기한 거면 지방과 전원주택 경기도권에 있는 전원주택은 세금의 혜택이 일어난다. 세금 혜택,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등등 여러 가지 부속적인 부동산의 제약이 따랐던 대출이나 세금 부분이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는 전후 직전에 완화된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활성화가 다시 들썩들썩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원주택의 땅값이나 기타 다른 부분들이 시세가 현재보다는 그래도 한 30%는 상승을 한다. 이렇게 전망을 저는 내다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힘드시더라도 신도시 개발의 발표 새로운 신도시의 개발과 재개발, 재개발의 붐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또 새로운 법률이 통과가 되거나 들썩들썩 한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개미 주식입니다. 네. 제가 또 주식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자, 주식에서 보면은 강세를, 강자의 역할을 했던 대기업의 주식들이 조금씩 주춤할 겁니다. 주춤을 하지만 여름이 지나면서 하반기가 되면서부터는 주식이 다시 한번 상한가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매입을 지금 할 때는 지금 할 시즌이에요. 신정되기 전, 구정되기 전에 매입을 해서 차액을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 금의 시세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한번 떨어졌습니다. 금이 내려가면 주식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면 금이 내려가는 게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똑똑하게 주식, 그러니까 장이 시원치 않을 때는 금 쪽에 장가 치고 빠지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유를 하고 이렇게 주식이 대기업에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던 바이오 부분 생명공학 이런 이제 코로나와 연결되어 있는 약품 이런 거는 잠깐 내려갑니다. 봄, 여름, 가을 장난 아니었죠. 쫙쫙 올라가고 마스크 사업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엄청났지만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고 소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품 부근이 약간 비실비실하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이루시고 비트코인을 아주 먼 미래에 5년, 10년 후를 보면 성공하는 건 맞습니다. 코인 비트코인 그거는 정말로 세계화폐가 통일이 되고 하나의 단위로 이루어지고 이런 시절은 10년 전후로다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하지만 지금 너무나도 많은 소소한 코인 각자 개인별의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이익으로 계속 그냥 돈을 빼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본인들은 손해를 볼 수 없는 루트고 우리 같은 개미들은 복골복이인 게 코인이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 행운도 따르지만 적당히 투자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와중에 보이스피싱은 더 악랄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좀 차려주시길 조심 억울하잖아. 맞아요. 어디 가서 잡지도 못해 얘네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못하니까 그럼 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사건 사고를 예언을 하자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이제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처럼 성폭행과 살인 그러니까 부녀자 아동을 상대로 하는 노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인 범행 이런 범죄가 급증한다. 와 지금보다도요. 네. 그래서 이슈되는 사건들이 하나씩 빵빵 터질 거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으로 인해서 살인을 한다든가 이런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성향이 그런 부분이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될 겁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제 눈에는 것이 범행 3 4 5 4 10 8 12 10 11